61. 다은중 여성의 내생식기에 해당하는 것은? 1. 질 2. 대음순 3. 질구 4. 소음순 5. 음액 정답은 1. 질 62. 기온과 습도를 반영하여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을 수치화한 것으로 오른 것은? 1. 열상해 2. 열경년 3. 여럿탈 4. 최적온도 5. 불쾌지수 정답은 5. 불쾌지수 63. 정상적으로 출생한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시기로 오른 것은? 1. 생후 24시간 이내 2. 3에서 7일 이내 3. 생후 10일경 4. 생후 1개월 5. 출생 즉시 정답은? 2. 3에서 7일 이내 64. 혈액관리법상 건강진단 관련 요인에 의한 체열금지 대상자로 오른 것은? 1. 체중 50kg 미만 남자 2. 체중 50kg인 여자 3. 체온 37.0도인자 4. 혈압이 130에 80인자 5. 맥박이 80회분인자 정답은? 1. 체중 50kg 미만 남자 65. 결핵 진단 방법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 투베르클린 테스트 흉부 엑스레이 객담도말 검사 2. 투베르클린 테스트 복부 CT 객담 검사 3. 흉부천자 흉부 CT 소변 검사 4.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 폐기능 검사 5. 투베르클린 테스트 폐기능 검사 흉부 CT 정답은? 1. 투베르클린 테스트 흉부 엑스레이 객담도말 검사 66. 다은중 보건소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1. 만성퇴행성 질환의 수술 및 치료 2. 만성퇴행성 질환에 관한 보건 교육 3. 미숙아 선천성 이상하 등록관리 4. 수동물 불소 농도 조성사업 5.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정답은? 1. 만성퇴행성 질환의 수술 및 치료 67. 영유아 보건사업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강상담 및 교육 2. 감염병 예방 3. 장애 불구의 조기 발견 4. 사고 예방 5. 영재 육성 정답은? 5. 영재 육성 68. 미트로글리세린의 투여 경로로 오른 것은? 1. 경고 복용 2. 피내주사 3. 근증내주사 4. 서라투여 5. 정맥주사 정답은? 4. 서라투여 69. 고출생 고사망으로 인구 증가형 분포를 보이는 인구 피라미드의 모형은? 1. 피라미드형 2. 종형 3. 항아리형 4. 벼령 5. 표주박형 정답은? 1. 피라미드형 70. 다은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시설을 모두 모아둔 것은? 1. 정신요양 시설 정신재활 시설 2.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 시설 정신건강 복지센터 3. 정신 의료기관 정신요양 시설 4.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 시설 정신재활 시설 5.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답은 4.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71. 다음 중 멸균포를 펼 때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하는 것은 1. 간호사로부터 먼 쪽 펴기 2. 가까운 쪽 펴기 3. 오른쪽 펴기 4. 왼쪽 펴기 5. 멸균학인 테이프 떼기 정답은 5. 멸균학인 테이프 떼기 72. 요추골절 환자의 침상으로 오른 것은 1. 크레들 침상 2. 단단한 침상 3. 수수로 침상 4. 빈 침상 5. 스프링 매트리스 침상 정답은 2. 단단한 침상 73. 다음 중 3점 목발 보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쪽 하지가 약해서 체중 부하를 할 수 없고 다른 한쪽 하지는 체중 부하가 가능할 때 사용한다 2. 그네 보행이라고도 한다 3. 평지를 걸을 때 양쪽 목발, 환측발, 건측발 순으로 보행한다 4. 양 목발을 동시에 내고 환측발, 건측발의 순서로 훈련시킨다 5. 숙달된 경우 좌측 우측 목발과 환측발을 동시에 내고 건측발의 순으로 훈련시킨다 정답은 2. 그네 보행이라고도 한다 74. 욕창 예방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직 손상 부위는 마사지와 운동을 실시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2. 침구와 옷은 깨끗하고 살짝 젖은 상태로 유지한다 3. 적어도 4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시행한다 4. 체위 변경 시 반드시 보기를 시행한다 5. 미친구와 옷은 평평하게 잡아당겨 주름이 없도록 한다 정답은 5. 미친구와 옷은 평평하게 잡아당겨 주름이 없도록 한다 75. 영유아나 기저귀 착용 환자에서 배설량을 확인할 때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측정이 불가하다 2. 기저귀 무게를 재서 측정한다 3.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여 측정한다 4. 기저귀 개수를 측정한다 5. 기저귀 제거 후 자연 배뉴를 하여 측정한다 정답은 2. 기저귀 무게를 재서 측정한다 76. 편마비 환자에게 상의를 입히고 벗기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입힐 때는 마비된 쪽 팔부터 벗길 때는 건강한 쪽 팔부터 시작한다 2. 두 사람이 동시에 양팔을 입히고 벗긴다 3. 벗길 때는 마비된 쪽 팔부터 벗긴다 4. 편마비 쪽을 절개하여 옷을 입힌다 5. 입힐 때는 건강한 쪽 팔부터 입힌다 정답은 1. 입힐 때는 마비된 쪽 팔부터 벗길 때는 건강한 쪽 팔부터 시작한다 77. 다음 중 낙상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환자는 1. 낙상 경험이 있는 환자 2. 하질 근력이 유지되어 정상 보행이 가능한 환자 3. 잘 정돈된 병실에 있는 환자 4. 바닥에 고무가 달린 신발을 신은 환자 5. 보호자가 상주하는 환자 정답은 1. 낙상 경험이 있는 환자 78. 무의식 환자가 청골부위 발적이 발견되었을 때 시행해야 하는 간호는 1.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한다 2. 저단백질 고비타민 시기를 제공한다 3. 침상의 주름을 없애고 습하게 유지한다 4. 앙화위를 취해준다 5. 지속적으로 마사지를 시행한다 정답은 1.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한다 79. 다음 중 외과적 손 씻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팔꿈치가 항상 손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2. 멸균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닦은 후에는 손을 가슴 아래로 내리지 않는다 3. 2에서 5분 이상 소독액과 소를 이용하여 닦는다 4. 멸균수건으로 물기를 닦을 때는 손가락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닦는다 5. 손 씻기를 마친 후 수도꼭지를 만지지 않는다 정답은 1. 팔꿈치가 항상 손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한다 80. 다음 중 내과적 손 씻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에서 5분 정도 솔과 소독제 혹은 소독비누를 이용하여 깨끗하게 닦는다 2. 손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팔꿈치가 항상 아래로 가도록 손을 위로 올린다 3.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손을 씻는다 4. 손이 상지에서 가장 깨끗한 상태로 유지한다 5. 손 끝이 팔꿈치보다 아래로 가게 한다 5. 손 끝이 팔꿈치보다 아래로 가게 한다 5. 손 끝이 팔꿈치 방향으로 손을 씻는다 6. 손 끝이 갈린다